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 나자루스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석유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됐던 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첫 소식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가 이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인은 테니닝과 리자동 2명입니다. 북한 해킹그룹 나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세탁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테니닝과 리자동이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한 돈세탁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나자루스는 2018년 4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화폐를 탈취한 뒤 이 중 약 36%인 약 9,100만 달러를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이 자금의 일부를 중국은행의 위하나로 예금하는가 하면 또 다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튠즈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려는 과정입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나자루스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탈취해서 얻은 95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받았습니다. 나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고 있는 조직으로 이미 지난해 9월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사이버 활동을 돕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세계 금융 시스템을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러시아 석유회사 IPC와 계열사 등 두 곳을 기존 제재명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과 원유를 거래해 제재 대상이 됐는데 이후 모든 수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가 영구적일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의 제재의 피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경우 제재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위뉴스 지다겸입니다. 마크 에스포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군의 모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추가 의료팀을 파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포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영상에서의 적은 조건의 기숫이 가능한ucken, 차량 script위원과 전정ungen, 부부의 심장, 대부분 영국, 해상도 imprisoned 전산하는 것입니다. 이중 시장, 전산이 온전해서 예전에, 전산 운동화, 전산, 전산이 전산행, 전산이 전산을 맞고 제품명자, 전산이란isch 전산 ş물질화될을 놓고 제 plan完成을 지침한 내용을 지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지금의 상담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침할 수 있도록 지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중심을 지침할 수 있도록 지침할 수 있도록 지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침할 수 있도록 지침할 수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 장병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마크밀리 합참의장은 보호장구와 진단키트의 경우 한반도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스퍼 장관의 지시로 한국의 추가 의료진을 파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연합훈련의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박한기 한국합참의장의 요청에 따라 중단했지만 다른 연합훈련의 경우 현재로선 심각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 다국적 상륙훈련인 코브라 골드 등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번 코브라 골드 훈련의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참가 중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코브라 골드에 참가하고 있는 감염국과 장병들에 대해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마크 에스퍼 미국방 장관에게 한국과 일본 등 해외 주둔 미군 기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틸리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에스퍼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며 해외 주둔 미군 기진의 감염 확산 방지 노력과 비상사태 시 지원 물자 운송 등 준비태세에 관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미군 최초 감염 사례가 발생한 주한미군 기진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 때문에 평양 주재 협력 사무소를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VOA에 북한이 1월 말부터 특히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조치가 평양 주재 프랑스 협력 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건 아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프랑스 협력 사무소를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폐쇄 조치는 북한 당국의 조치들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현지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공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90여일 만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기술 시험과 함께 대내외적인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도발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치 패트리 국제전략연구소 IISS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선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합동타격 훈련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훈련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치 패트리 연구원은 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국면에서도 군사적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한 의도도 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메티와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 목적을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을 어렵게 하기 위한 기술 역량 강화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티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노동당 전원회의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이에 대한 정책과 군사 역량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2일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의 방사탄 발사 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러시아 측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비건 부장관이 전화협의를 갖고 한반도 주변 정세와 영내 현안에 대한 종합적 해결 전망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밀어 고위 당국자 간 이번 통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뒤 이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중국이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과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2일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순회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주인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서 감염자 확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